오늘은 중미산 자연휴양림 힐링 캠핑이다. 오늘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 타프를 피칭한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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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... 아... 저 따라가... 반짝이야... 아... 아... 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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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음... 아... 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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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베리 와인 찌개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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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이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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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지? 더 들어가야 돼 많이 넣어야 돼 근데 다시 집에 가서 넣는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걸? 아니 어, 금방 간장, 일반 간장도 넣었죠? 많이 조금만 조금만 고춧가루 이거 두 개씩, 두 개씩만 해? 하나, 하나씩 했다 재생ưởng 우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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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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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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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